일본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 엔화 가치가, 돈 가치가 너무 강해서 이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제품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소니의 스마트폰을 안 사고 삼성의 갤럭시폰을 소비를 하느냐 삼성 갤럭시폰처럼 매력적이지 않다 이거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구나 뒤늦게 안 거야 10년을 겪고 나서 산업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결과가 10몇 년 동안 한 결과가 딱 발표됐는데 정부 산하연구기관에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가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백은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본 경제가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경제가 최근에 보게 되면 일단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게 되면 성장률을 가장 많이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성장률에 있어서 굉장히 올해 지금 1분기, 2분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상반기께 나온 건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한국은 물론이고요 일단 1분기에 보게 되면 0.9%를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해서요 대개 우리가 오랜 장기간을 볼 때는 연간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대개 우리가 전기 대비로 앞에 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했는가를 보는 전기 대비 성장률을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야지 많이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1분기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대비죠 4분기 대비 0.9%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였었느냐 0.3% 3분의 1 정도뿐이니까 성장을 못했으니까 굉장히 일본 성장률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2분기는 더 놀라웠습니다 2분기는 우리나라는 0.6%였었고 일본은 1.5%가 최근에 발표가 됐죠 그런데 이 성장률의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2분기 때 0.6%의 성장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경제 성장은 커다랗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가게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중심에 어떤 소비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업 중심이 기업이 돈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하죠 기업은 돈 벌 목적으로 돈을 쓰는 거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수출이 있을 게 아닙니까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가 돈을 해외에다가 쓰는 게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순수출인데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소비와 투자와 그다음에 수출 순수출 이걸로 구성되어지는데 물론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는 정부도 소비를 하지요 정비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민간과 정부를 합해가지고 소비 투자 순수출을 이렇게 나눈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는 2분기의 0.6%의 성장률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소비와 투자가 다 마이너스였었고요 수출과 수입도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모든 부분이 다 마이너스를 행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어떻게 플러스 0.6이 나왔느냐 이게 궁금할 텐데요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분기 1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9%였습니다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안 좋다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일 텐데요 작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0.9%였었어요 근데 수입이 수입은 그것보다 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2.1%였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근데 반면에 소비하고 투자는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랑 그냥 50보 100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일본의 가계 소비가요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증가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감소되는 요인도 있지만은 그래도 경제 규모가 세계 3위 아니에요 일본이요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 거의 정치한 나라입니다 이게 수십 년간이요 제가 늘 그동안 얘기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수출에 목을 밀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수출을 늘리자는 거였었어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내수를 늘리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정체가 돼 있었고 지난 한 20년 동안에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도요 아베가 2013년부터 집권했잖아요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요 돈을 대규모로 찍자 이거예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대규모로 돈을 엔하를 찍어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상식적이잖아요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는데 진짜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게 되면 엔하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니냐 엔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들 수출하는 제품들의 가격을 좀 싸게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그러니까는 엔하 가치가 떨어지면서 많은 이익을 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이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돈 가지고 투자할 게 아니냐 이거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뭐냐면 고용도 증가할 게 아니냐 이거죠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임금도 상승 압력이 작용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가계도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하니까 소비도 늘릴 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 찍어내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경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겪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을 벌었으니까는 벌었으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느냐 이거는 별개 문제죠 자 기업 입장 속은 현대 자동차 입장 속에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현대 자동차를 과거에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10만 대 사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한 15만 대로 사준다면은 더 생산할 필요가 있죠 더 자동차 생산을요 그럼 자동차 생산을 더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려야 되죠 생산 시절도 더 증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도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3만 달러에 파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그러니까는 현대 자동차를 10만 대 소비하던 거를 15만 대 사준다는 보장이 어딨냐고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그러면 수출 물량이 안 증가한다면은 기업은 돈을 더 벌었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늘려야 되겠냐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산업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이 그렇게 더 늘어가지고 그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해외에서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에는 돈을 더 벌었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업은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작동이 안 됐던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있죠 영국에서 발견되는 유명한 언론 신문사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베 정권이 출범하는 2013년 1월 달에 그 기사를 썼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제목이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본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은 엔화 가치가 이 돈 가치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제품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기사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소니의 스마트폰을 안 사고 삼성의 갤럭시폰을 소비를 하느냐 구매하느냐 삼성의 갤럭시폰이 소니의 스마트폰을 싸서 그걸 삼성 걸 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알잖아요 삼성 갤럭시폰처럼 매력적이지 않다 이거죠 제품이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거를 가격이 좀 싸진다고 해가지고 소비가 늘어나냐 이거예요 선진국 제품은요 가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선진국 제품은 높은 기술력이라든가 제품의 매력성 때문에 나오는 거죠 애플의 우리가 아이폰이 싸서 소비가 이렇게 탄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딱 지적했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아베가 지껄었을 때 가계 소비는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간 안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되겠는데 설립길이라는 게 내수를 빼놓고 나머지 보는 게 수출뿐이 더 있어요 내수든 수출이든 간에 뭐가 이게 그러니까는 살아나야지 기업도 투자를 더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내수가 민간 소비가 이게 안 살아나고 있어 그러니까 수출의 눈은 돌릴 수밖에 없죠 정치관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효과가 초창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사실 세계 경기에 영향했었어요 당시에 거는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아베로미스는 그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에 1분기 2분기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없는데 수출이 우리는 수출이 감소했는데 일본은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 특히요 2분기에 우리는 아까 마이너스 0.9% 수출이 0.9%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면 일본은 0.7%를 끌어올렸어요 국내 언론들에서 좀 초점을 굉장히 좁혀서 얘기하던데 일본에 그러니까는 관광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요 제품의 수출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품 수출도요 그러니까 수출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정부의 성장 기여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0.5%를 끌어내렸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대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정부가 왜 그러냐면 지출을 많이 줄인 거예요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0.1%를 끌어올린 거고요 수출과 정부에서의 기여도의 차이가 그 성장률 격차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아픈 부분인데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기시다가 기시다가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일본의 수상이잖아요 기시다 정권이 과연 그러면 과거에 아베드믹스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점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내 신문에 기시다가 그러니까는 수상으로 직권했을 때 그게 2년 전 가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국회에 나가가지고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를 예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일본판 소득주도성장 이런 표현을 쓴 언론이 있었어요 일본판 기시다형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 한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대개 소비는 부자들은 고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소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소비를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돈을 쓸 수 있게 지원을 해주자는 게 이게 소득주성장이에요 이게 소득주성장입니다 취지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실행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냐는 별개 문제인 것인데 하여간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기시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시다가 세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 가지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임금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일본도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임금이 정체됐거든요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정체됐거든요 임금이요 임금이 정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소비를 못 늘리지요 그래서 임금을 인상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정부 채무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정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핵심을 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돈 많은 사람들 특히 오늘날 돈 많은 사람들은 대개 누구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요 금융 자산가들입니다 자산가들이에요 월급쟁이들이 아니죠 월급쟁이들은 소득을 벌어가지고는 돈 많이 못 모으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에요 자산의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 금융 자산가들한테 고소수층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되겠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세 번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앞에서 제가 소니 제품을 얘기를 했어요 소니가 어떤 회사였었습니까 제 세대에게는요 소니는 소니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워크맨 대단했었습니다 일본의 전자제품은 소니가 80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전자제품을 장악할 이름물입니다 소니 제품 하면 전부 다 열광들 했었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주도했던 게 소니인데 소니가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소니가 일본의 기업 중에서 기업가치 랭킹으로 볼 때 2위 내지 3위 하는 기업입니다 1위가 도요다고 당연히 2위는 통신회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고 다 그러는데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니인데 소니의 기업가치가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달러로 표시를 하면 2천억 달러 됩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3,500억 달러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80,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삼성전자는 소니의 상대가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히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앞에 같이 면에서 앞에 서 있는데 소위 말해서 앞에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했듯이 일본의 산업, 제품 경쟁력이 없다 이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가장 근본이잖아요 기시다가 그러니까 그걸 예측을 합니다 목표는 제대로 설정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다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경제와 관련해서 국내 소개된 뉴스를 보게 되면 일본이 오래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의 노동조합하고 일본의 경단련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경련 비슷한 경제인 단체예요 거기하고 그러니까 임금 협상을 합니다 봄이 되면 과거에게 춘투라고 해가지고 봄마다 그러니까 임금 협상 투쟁한다 해서 춘투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러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액을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그냥요 한 3.6% 가깝게 되는데 반올림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정규직 임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온 게 뭡니까 일본도 최저임금 협상을 할 게 아닙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그러니까 4.3%를 했습니다 4.3%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한 30년 동안 최고 인상률인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률이요 4.3%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행 총재 새로 임명된 4월 1부로 새로 임명된 총재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임금 인상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야지 계속할 수가 없다 왜 그랬겠어요 단기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금입니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은 그러니까 그 임금 인상분을 가격에다 반영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더군다나 뭐냐면 4월 달이라면 올해 4월 달이라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일본조차도 일본은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실종되고 디플레이션 시대에 살았던 나라조차도 인플레이션율이 3%대까지 치솟아 올라가고 이런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수입 물가도 많이 올라가서 원자재가 있었고 중소기업들이 죽는다고 아우성 치고 죽겠다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행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요 중앙은행은요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 안정인데 이걸 임금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 물가 안정 못 시킨다 이거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은 뭡니까요 금리 인상이거든요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긴축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여러분 일본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어떻게 그렇게 단원적으로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기준금리에 해당되어지는 게 공정금리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지만 일본은행이 설정하는 그 기준금리가요 2016년 2월달부터 2월달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요 마이너스 0.1%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에 주요 국가들이 다 금리를 인상했지만 일본만 지금 안 올리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3%대 올라가든 말든 간에 안 올리고 있거든요 일본만이요 그러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면요 일본이 아베 정권에서 돈을 엄청 찍어야 했잖아요 일본은행이 엄청 찍어야 했잖아요 그 찍어야 되는 돈 가지고 제일 많이 매입한 게 뭐냐면 일본 정부가 뭐냐면 국채입니다 정부한테 돈을 지원해 준 거예요 정부한테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는요 정부가 세금 거둔 수입 중에서 40%를 이자감대 써야 될 정도로 워낙 금리는 낮지만은 워낙 그러니까는 발행한 국채가 많다 보니까는 거기서 나가는 이자가 이자 비용이 그랬었어요 이자 비용이요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을 그러니까는 이자 비용이 근데 오히려 뭐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완화된 거예요 왜 완화됐겠습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이너스의 0.1%라는 얘기는 뭡니까? 천만 원을 내가 은행에다 예급하게 되면은 1년 후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999만 원만 받는다는 얘기 해소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 원금을 해소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마이너스 0.1%라는 얘기는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 확 줄어들죠 줄어들었죠 줄어들는데 거꾸로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일본이 그렇게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대부분을 누가 사줬겠느냐 누가 사줬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입니다 일본은행이 가장 최근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전체 발행한 국채의 53%를 매입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채권 찍어가지고 일본은행이 그걸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찍어가지고 정부한테 돈을 주입해 준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본 시중은행들이요 시중은행들은 국채를 그러니까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국채를 보유할 의무까지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정부가 보증하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법정화폐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면서 그런 것을 의무로 부담 지운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시중은행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또 하나 누가 보유하고 있냐면요 국채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가격은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로 누가 그랬냐면 거기도 생명보험회사들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유한 일본은행 생명보험회사 연기금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자산 손실이 생기잖아요 일본은행조차도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조차도 손실을 보죠 장부상 가치로는요 정부의 이자부담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와요 그런데 워낙 발행규모가 크다 이거예요 발행규모가 일본 국채 발행규모는요 일본의 국채 발행규모는 전 세계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GDP에 우리가 흔히 일본의 국채를 얘기할 때 GDP 대비 250%가 넘은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천조가 넘게 발행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조엔 이상이요 우리나라를 돈으로 하게 되면 1경원이 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채가 규모가 워낙 많이 발행한 국채를 이게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못 올리는데 인플레가 계속해서 지속화되냐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행 총재 입장에서 볼 때는 임금 인상 임금 인상은 그러니까 하나 정도로 끝해야지 계속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인플레 못 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도 올리고 정규직 임금도 올리고 올 지금 상반기까지는 그 힘으로 내수가 가는데 일본 국민들이 볼 때는 수십 년간 수십 년간 임금이 멈춰있다 보니까 그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큰 자기가 소득이 증가했다고 생각도 안 들고 정규직의 임금 인상분 올린 거는요 사실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크게 살아날 적은 없죠 단지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을 막는 효과들은 좀 있고 그러죠 최저임금도 그러니까는 매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높은 인상률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는 질문들도 있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또 다음에 돈이 수입이 좀 늘어났어도 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는 사람들이 크게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있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시다가 두 번째 스텝을 밟으려고 하는 게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죠 결국은 뭐냐면 정부의 그러니까는 정부의 이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지만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거를 견딜 수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부유한 자산가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건데 세금 매기는 거는요 이게 방향은 오른데 문제는 그 사이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반발이 나올 게 아닙니까 반발이요 그렇죠 금융자산가들한테 이 세금을 매기겠다는데도 대개 이제 일본도 보게 되면 고령층이 많은 인구를 많이 차지하는 나라잖아요 대표적으로요 대개 일본도 자산은 고령층한테 집중돼 있습니다 고령층한테 청년층보다도요 그런데 고령층들이 대개 지지기반이 일본 자민당의 지지기반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발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돌파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느냐 이거죠 기시다가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가 지금 큰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결정적인 건 어디에 있냐면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 경쟁력이죠 산업 경쟁력이요 일본도 그러니까 소위 제조업실 때는 미국을 드디어 그러니까 앞섰다고 할 정도로까지 80년대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그런데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일본의 제조업이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죠 반도체는 우리한테 추격까지 당하고 많은 산업들이 우리한테 추격당했죠 많은 산업들 자동차 산업도 지금 현대차한테 굉장히 추격을 당하고 있죠 도요타가요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본이 왜 그러냐면 일본이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데 속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내부의 뼈아픈 지적이에요 그러나 뒤늦게 90년대에 말해 아 안 되겠다 잘못 우리가 판단했다 해가지고 산업 구조 조정을 합니다 막 통폐합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게 뭐냐면요 동시에 했던 게 동시에 했던 게 뭐냐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구나 뒤늦게 안 거예요 10년을 겪고 나서 산업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외친 게 뭔지 아세요 99년도에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용어인데 창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기치를 내세웁니다 창조 산업 근데 거기에 대해서 2014년에 그 결과가 10몇 년 동안 한 결과가 딱 발표됐는데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가 끔찍했습니다 창조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냐면 고용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매출액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매출액 숫자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는 두 자릿수를 다들 하락을 한 거예요 오히려 10년 동안에 그런 결과는 그게 만약에 성공했으면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오지 않았죠 근데 산업 산업 생태계의 재구성에서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조산업하고 제조업은 전혀 다른 산업인데 전혀 다른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조업 육성하듯이 한 거예요 제조업 시절 때는 소위 말해서 미국 턱 밑에까지 쫓아갔다가 쫓아갔다가 거기서 주저앉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로 미국은 어쨌든 간에 진행이 지금 올라갔고 가고 있는데 일본은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그걸 하려면 제가 그래서 일본인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제2의 메이지 유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의 산업화에 그러니까 이 사회의 근간을 만들어냈잖아요 새로운 그러니까요 전통시대가 다른 그렇죠? 그런 사회의 혁신이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 방식도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 경제의 그러니까 지금 이 효과는 저는 반짝이라고 봅니다 반짝 효과 아까 얘기했듯이 기사가 제시한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이 진행이 안 되어지게 되면 본인이 그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일본 경제가 그러니까 새로운 본인이 표현한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를 건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핵심적인 세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발동은 건 거예요 임금 인상은 그런데 두 번째에서 지금 반발에 부딪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일본 경제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평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효과는 그래도 선진국적인 시스템 속에서 세 번째는 만들어낸 하나의 효과가 일정 부분 한국과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런데 일본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그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 일본 경제는 저는 지속은 이런 지금의 현재의 모습 상반기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성장의 모습은 지속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조금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본 경제는 이런 점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과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지적으로 향후 진정 과정을 지켜봐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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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